기출 문제 첫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1번에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호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기본키 클릭합니다. 다음 재고 필드를 선택하시고 기본쪽 1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1을 입력하십니다. 세번째 넘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A12-345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이용하실 거고요. A는 0문자니까 0문자를 대신할 기호 L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는 숫자니까 0, 0, 빼기 그 다음에 3, 4, 5는 숫자니까 0을 3개 입력합니다. 그래서 문자 한자리, 숫자 두자리, 하이픈, 숫자 세자리 순서 형태로 입력되도록 할 거. 그 다음 두번째 테이블에 하이픈도 저장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하셔서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실 거고요.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가 입력될 때 샵으로 입력 예비 문자를 표시할 거.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샵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제품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요. 품명 필드에 중복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중복 가능 선택하시고요. 다음 점수 필드에 대해서 1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크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X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규칙이 맞지 않습니다. 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우선 예 한번 누르십니다. 우리 관리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문제에서 10보다 큰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미리 입력된 데이터는 1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 데이터 입력할 때 10보다 큰 값이라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아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겁니다. 오른쪽 X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2번 관리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관리 테이블의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테이블의 번호를 관리 테이블의 번호로 드래그 하신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변경되도록 모두 업데이트, 모두 삭제되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까지 설정하시고 만들기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관계 설정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V 구축 세번째,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관리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조회 탭 클릭하신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현재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관리 테이블의 관리인과 품번 필드가 그러면 횡온번 유형은 테이블 쿼리가 맞고요.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가져올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그 다음 관리인과 품번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가져온 필드는 관리인과 품번을 가져왔는데 실제 저장이 되는 것은 관리인으로 저장이 된다면 바운드 열은 1이 되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2가 되겠죠. 2 하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서 관리인 필드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필드는 0으로 넣으시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 필드에 대해서는 2cm 넣으시면 목록 너비 2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목록 너비 2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에는 관리인 필드가 저장대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시고 잠시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 관리인 필드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DB 구축 살펴보셨고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미리 보기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기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물품 상세라는 하위 폼이 아니라요. 바깥쪽에 본문 영역의 포시가 되어 있는 재고 관리 폼에 대해서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모두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 상자라고 한다면 본문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번호,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재고, 넘버,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이렇게 5개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5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서 형식이 두께가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찾으시고요. 두께, 우리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 두께, 가는 선 하겠습니다. 두께 여기 있네요. 가는 선 그 다음 특수 효과 5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효과 5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 투명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있는 TXT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시트에서 TXT 총합을 선택하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에는 해당 번호에 재고 총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테이블과 TXT 컨트롤로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번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Shift-FE 눌러서 확대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D-SUM 함수를 사용하라겠어요. 등호 넣으시고 D-SUM 입력하신 다음 우리는 첫 번째 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괄호 닫죠. 첫 번째 필드는 본문에 있는 TXT 총합 컨트롤에 해당한 번호의 재고, 재고 필드에 그러면 재고 필드에 라고 재고라는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조건은 제품 테이블의 TXT 번호 컨트롤과 해당 번호가 같냐?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번호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번호 컨트롤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타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폼보기 한번 해보시면 총합이 맞게 표시가 되는지 근데 지금 표시된 내용이 좀 달라요. 번호 001N 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제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한데 총합은 맞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시고요. TXT 넘버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TXT 넘버 선택하시고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거는요. 탭 정지에 가셔서 탭 정지에 가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 하이 폼에 있는 물품 폼에는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이 폼에 있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하이 폼 그 다음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화면에 표시하는 거니까 형식에 가셔서 하이 폼을 선택하고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상세 하이 폼을 선택하셔서 탐색 단추 아니요. 그리고 나서 폼 보기 다시 한번 하시면 하이 폼에 탐색 단추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재고 관리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컨트롤 폼의 T품번에 대해서 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의 컨트롤 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T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T품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본문에 세 번째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새 규칙 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품번이 6으로 끝나는 내 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을 기울인 꼴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6을 추출하려면 오른쪽 하나를 추출하시면 되겠죠.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R, I, G, H, T 그 다음 문제에서 T품번에서 품번 필드에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6과 같습니까? 문자 6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기울인 꼴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기울인 꼴 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폼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닫기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프로시저 이벤트 탭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컨트롤 폼이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 닫으시려면 크로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뭘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을 거예요. 앱폼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컨트롤이라는 폼을 닫겠습니다. 신표. 꼭 저장해야 된대요. save yes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파일 가서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폼 보기 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고 닫히실 거예요. 물론 제가 미리 저장 안해도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저장하고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재고 R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관리인 머리끌 구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탭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에서 txt 순번 선택합니다. txt 순번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일련번호를 표시하시려면 첫 번째 컨트롤 온 번은 1로 시작하시고 누적 학계에 가서 1, 2, 3, 4 표시하기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3번 본문의 txt 직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모두 탭에 가셔서요. 중복 내용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모두 탭에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네 번째 갈리인 그룹바닥글에 txt 재고합계 txt 재고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재고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데이터에 가셔서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는 합계의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 이름은 재고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txt 페이지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ctrl 1번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렀습니다. 는 입력한 다음에 현재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죠? 띄워주시고 다시 한 칸 띄우신 다음 문자 닫아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가 필요하시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거니까 페이지 그 다음 다시 한번 n% 연산자랑 붙여서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현재 작성하신 거를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내용 재고 합계 표시가 되어 있는지 페이지 번호 나오는지 1페이지 2페이지 해서 페이지 옮길 때마다 현재 페이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7페이지 56페이지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완성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재고 관리 폼의 txt 조회에다가 txt 조회 클릭해 보시면 여기다가 넘버를 입력하고 그 다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하시는 내용은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성을 하는 거죠. cmd 조회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원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txt 조회 넘버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문제에서 필터랑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필터 현재 폼에서 미 필터 입력하시고요. 필터 다음엔 항상 등호가 있습니다. 넘버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실 건데 전체 입력한 내용과 같지 않고요.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하는 내 코드가 조회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라이크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라이크 별 그 다음 txt 조회 별 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넘버라는 거는 속성이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n%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속성을 필터 1 true 값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true 값 속성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폼복에 가셔서 조회에서 조회에서 하나를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잠시 g 라고 한번 입력하시고요. g 그 다음에 조회라고 입력하시면 g에 해당한 자료 또 우리 제품에 가셔서요. 넘버의 g가 아닌 j 한번 확인해 볼까요. j 라고 입력하시고 조회 한번 누르시면 j로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 폼에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폼에 재고관리 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클릭했을 때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누릅니다. 미리 보기와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재고할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되도록 상태로 열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먼저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메시지 박스에 표시된 문구는 재고 리포트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음표까지 있네요. 재고 리포트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만 아, I자가 있네요. VB인포메이션 VB인포메이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에는 생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보고서를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입력하신 다음에 보고서의 이름은 재고 R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폰보기에 가셔서 출력 버튼 누르시면 재고 리포트를 보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창은 닫으시면 되고요. 재고 관리 창 다시 한번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보노 필드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노 필드 더블 클릭 두 번째 점수 필드 가져오십니다. 다음 총합을 구하시는 거니까 요약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노별 필드는 보노 필드의 왼쪽 세 글자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앞에다가요. 보노별이라고 표시할 문구 필드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함수 이용하셔서 보노 필드를 세 글자 추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총 31개 레코드가 있고요. 보노 왼쪽에 세 글자 추출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 점수의 합계라고 표시되는데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점수는 점수 총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시면 필드명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허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이름을 번호별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갑니다. 가조실 테이블은 관리와 제품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가조실 필드는 관리인 더블 클릭 두 번째 품명 더블 클릭 세 번째 품번 더블 클릭 네 번째 직책 가조시입니다. 이름을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매개변수 조건을 쓰시면 되겠네요. 매개변수 입력하시려면 대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셨다면 실행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에다가 윤종신 이라고 입력할까요? 하시면 윤종신에 해당한 해당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예 버튼 눌러서요. 관리인 검색 이라고 넣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컨트롤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갈리인 컨트롤 내용이 변경되면 T갈리인을 선택하는데요. 본문에서 T갈리인 선택했더니 속성 시트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문제에서 변경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Before Upd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Update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얘를 클릭하면 점수를 다시 계산하여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박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어떤 값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필요한데요. 변수는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프롬푼트에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요. 페널티를 부여 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표 예 아니요. VB Yes No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VB Yes No 선택하시고 위쪽에 제목 표시절 타이틀에는요. 페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서 예 라는 값을 받거나 노라는 값을 받은 거를 A라는 변수가 기억을 하겠죠. If A가요. 조금 전에 A가 음 얘를 클릭하면 VB Yes 라고 했나요? 그리고요. 한 가지가 아니네요.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혹시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예 이면서 그 다음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점수의 1점을 감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에서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빼기 1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문제에서 이 경우는 변경되지 않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o Command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Cancel 이벤트 하시면 되겠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여기까지 작성하셨고요. 컨트롤 폼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 처리 기능 구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2 3 3 3 2 5 4